다행이로부터 함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곧날의 다행입니다. 요새 우리 곧날의 다행 사장님께서 매장에서 비치해 놓으시는 화분들이 있는데 제가 화분 가격이 좋아서 소개를 하다가 소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수옥부는 큰 사이즈 수옥부는 입구를 했는데 우리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매불만 기다리는 그 수옥부는 지금 저희가 사장님 우리 500개 들어와? 500개 지금 입구 예정이 있으니까 딱 들어오는 순간 제가 바로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 커뮤니티에 먼저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보셨던 분들은 바로 주문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옥분 그 콩분 콩분은 지금 저희가 500개 수량 맞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바로 알려드릴 거고 딱 그 수옥분이에요. 이거는 콩분은 아니고 사이즈에 있는 화분입니다. 요 수옥분은 사이즈가 이래요. 이렇게 큰 요 화분 요 화분이 지금 요거 5개 5개 지금 7만원으로 소개를 하는데 요 수옥분 콩분하고 콩분하고 이렇게 느낌이 똑같아요. 그래서 저도 요거 2개 요거 2개 요거 4각 2개 저는 이제 현장에서 구매를 하니까 그렇게 구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콩분들하고 나란히 놔두면 통일감 있게 그렇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옥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유약 자체가 빤딱거리지 않고 자연스럽고 문양 자체가 굉장히 한국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 수옥분이 가끔 가다 보면은 밑에가 약간 터짐이 있고 유약 바른 부분이 부분 부분 터짐 현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도자기를 굽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가지고 하자 교환 반품 요런 사유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해 자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요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자 요렇게 요런 요런 부분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들었는데 안쪽에서요. 안쪽에서 살짝 터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근데 이제 화분을 많이 구매해보지 않으시는 이제 우리 그 구독자님들 집에서 이렇게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살짝 무게감 있습니다. 사이즈가 크면 무게감 있습니다. 요 수옥분은 요 수옥분 5개 7만원 수옥분 요거 지금 제가 수옥분 번호를 번호를 요번 시간 수옥분 몇 번 이렇게 번호를 써 드릴 테니까 요거 지금 같은 수옥분이 같은 세트가 지금 가격대가 여러 개가 나갑니다. 자 요 수옥분 약간 중사이즈 수옥분이고 자 볼까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자 얘가 입구 사이즈가 12.5cm 사이즈는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얘도 12.5cm 정도 되네요. 자 요 정도 사이즈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대략 12cm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갖고 있습니다. 색상은 랜덤으로 가는데 5개 5개 7만원 수옥분 요런 느낌 5개 7만원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옥분은 10개 7만원입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아졌겠죠? 먼저 보여드린 화분하고 사이즈가 요 정도. 사실 요 사이즈가 저는 참 좋아요. 색감도 참 예쁘고 무게도 적당하고 10개 7만원입니다. 10개 7만원. 자 입구 사이즈 한번 볼까요? 자 입구 사이즈가 9.5cm 9.5cm 정도 되고요. 화분의 높이가 9.5cm 정도 되네요. 요 수옥분은 수옥분 콩분하고 느낌이 진짜 너무너무 비슷해요. 색감도 그렇고 색감이 참 자연스럽고 예뻐요. 요거서 요 참 얘도 보면은 가끔가다 보면은 여기 살짝살짝 터짐 현상들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요 분들이 요 자체적으로 요런 현상들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요 수옥분을 제작을 하는 이 공방에서는 이 유약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뭐 그분들 말씀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요 수옥분 색감이 굉장히 차분해요. 차분한 파스텔 톤이면서도 반짝거리지 않는 반짝거림이 덜한 자 그런 유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콩분 이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사장님께서 최대한 검수를 하셔가지고 예쁜 녀석들로 보내드렸는데 사실 다육이 식지 않은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사이즈가 조금 큽니다. 지난번에 수옥분 콩분 받아보셨던 분들은 요거 수옥파분 요거 10개 7만원 10개 7만원 세트 요거 추천드립니다. 다나 둥근사각화분 재입구되었습니다. 다나 둥근사각화분 5개 6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뭐야 다섯 개 6만원 다섯 개 7만원 왜 그래 당연하죠 사이즈가 다르고 디자인이 다른데 요 녀석은 다나 둥근사각화분 다나 화분 5개 6만원 세트로 저희가 소개를 하는데 요번에 요렇게 요렇게 예쁜 디자인 요렇게 요렇게 딱 요렇게 가는게 아니라 색상은 여러분들 랜덤으로 갑니다. 다나 사각화분 5개 6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분 사이즈 어떻게 되는지 재봐드리면 입구 사이즈가 가로 세로 사이즈가 11.5cm에다가 화분의 높이가 대략 10cm의 높이감 갖고 있어요. 다나 사각화분 5개 6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자유화분 세트 마지막 소개입니다. 수옥 사각화분 사각화분입니다. 10개 6만 5천원입니다. 사각화분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얘는 콩분보다 사이즈 조금 더 커요. 그런데 콩분 그 다리가 4개고 콩분 우리 원용 콩분은 다리가 3개였고요. 원용화분보다 사각화분이 만들기가 더 어려워서 가격대가 조금 더 있습니다. 요 수옥 사각화분 10개 6만 5천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수옥분 원용 콩분 구매하셨던 분들은 요거 구매 괜찮은데 수량이요. 10분밖에 못 드려요. 요거 지금 저희가 수량이 10개 10분도 채 못 드리는 그런 수량이 있는데 지금 요거 수옥 사각화분 10개 10개 6만 5천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화분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요거 수옥 사이즈가 7cm 그 다음에 화분의 높이가 8.5cm 높이감 있습니다. 수옥 사각 10개 6만 5천원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색감을 막 보여드리고 싶어요. 색감이 이 화분이 색감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색감이 매력있는 수옥 콩분. 자 요기도 요거 색감 예쁘죠? 이거 콩분 아니에요. 사각분입니다. 제가 말 잘 못했습니다. 아 요거 예쁘죠? 색감 요런 데다가 요런 데다가 요거 이쁘다. 요거 시간 소개해드리는 요 아르미 세트 있어요. 아르미 세트를 딱 요런 거 진짜 15개 구매를 하셔가지고 거기다 식재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아. 요거 수옥 사각화분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다음에 소개해드리는 요 아르미 세트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꽃나라다육에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요거 원흥 도매센터 입구에 꽃나라다육이 우리 다육이들이 펜스 밑에 쪼랑 쪼랑 다들 나란히 있는데 아이고야 큰일 났다. 이제 당장 날씨가 추워지면 이 다육들 어떡하나 제가 다 걱정되더라고요. 사장님도 저랑 똑같은 걱정 그래갖고 사장님께서 우리 이거 10만원 진짜 10만원이야 10만원인데 우리 이거 7천원에 7천원 뭐야 이 말같은 소리네 7만원에 우리 이거 판매하자 사장님께서 이게 전부 15개 먹기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뭐야 15개 뭐야 이것도 주는 거잖아 16개 16개를 7만원 완전 아름이 아니야 한아름이야 한아름 세트로 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뭐뭐 있나 볼까요? 아르제 아이고 핵빛이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디를 보여드려야 돼? 아르제가 지금 이렇게 있고요. 자 아르제 지금 이게 6천원 소풍 군생 포함되어 있고요. 샤를로즈 쌍두 어머 샤를로즈 쌍두 이 가격 아닌데 7천원인데 사장님 또 5천원으로 쓰셨네. 샤를로즈 쌍두 들어가 있고요. 노을 노을 지금 쌍두 들어가 있고요. 이게 개별 가격들이 다 있어서 우리 총 합계 가격이 원래 이게 10만원인데 30%나 할인된 세트예요. 그래서 이 세트 이름이 아르미 세트예요. 사장님은 땡이야 한아름 세트야 핑크 크리스탈 포함이 되어 있고요. 얘는 그린 퍼플 들어가 있습니다. 쪼코 그레이스 들어가 있고요. 리얼레드 리얼레드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시스 아이시스 아이시 그린 아니고요. 아이시스예요 여러분. 아이시스 포함되어 있고요. 에일린 소품 들어가 있습니다. 케라리언 들어가 있고요. 드라큐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데미안 들어가 있고 핑크 젤리와 바실리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퓨어 러브 들어가 있고요. 석영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총 16개나 16개나 들어가 있는데 요에게는 또 선물로 주실 건가 전부 10만원에 요 다육이 세트를 30%나 할인된 7만원으로 근데 우리 저희 이거 10분한테 밖에 못 드려요. 사실은 이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여기에서 하나라도 떨어지면 그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딱 10분한테만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르미 세트 총 16개의 다육이를 30% 할인된 가격 7만원으로 지금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린,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장님께서 지금 많은 다육이가 한정된 매장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런 다육이 수량이 많지 않은 하나의 품종의 수량이만 10개, 12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그런 아가들 선별을 해가지고 정말 착한 가격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세트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번에 수옥 사각화분 소개를 해드렸는데 딱 고다육이 여기다 식질하시면 딱 좋은 그리고 이거 구매하신 분들은 제가 다음주나 그 다음주에 수옥 홍본이 지금 500개가 입구가 되는데 500개가 입구가 된다 하더라도요. 전부 하시면 50분 정도한테 드릴 수 그 정도도 못 드려요. 왜냐하면 하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있으면 교환 반품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분을 남겨놓고 저희가 판매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입구가 되면 대기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지금 수량을 보내드리고 나머지 자녀에 대해서 판매가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20, 30분 정도 한 대밖에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셨다가 그때 수옥 홍본 입구가 되면 그때 또 같이 구매하셔도 돼요. 이 지금 꽃나래 다육에 아름이 세트 아니라고요. 한아름 세트라고요. 한아름 세트. 정가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인데 가격 7만원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요수금 세트 구성했습니다. 정말로 자리를 드려야 돼서 밖에 있는 다육들 얼어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진짜로 이렇게 선택을 하셨네요. 자, 이 한아름 세트 소개까지 마쳤고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